이번 정리수는 상도폰널, 상도군입니다. 다음 정리수는 상도시장입니다. 됐어. 상도폰널, 상도동.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지켜보는 이화피부과 이번 정리수는 이화약국, 이화피부과 이화피부관리입니다. 이화. 와우, 혹시 불구하고 있는 거 같아. 여기. 한 번 더. 고맙습니다. 어후..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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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 주방이 나오겠지? 죄송한데요. 죄송한데요. 진짜 한번만 더 정신하게 부탁드릴게요. 공공장소에 침뺵하시면 안될데요. 어? 일단 빨리 좀 갈게. 아니 니가 군방송으로 아니 군방송으로 안될까나. 어? 아, 그거는 여기때문에 안까봐요. 화이팅! 화이팅! 아! 아, 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